오늘은 중년의 나이에 잘못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살을 중년이라고 칭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40에서 49세를 중년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45에서 65세를 중년으로 구분한다고 해요. 호르몬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45에서 65세를 중년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관리 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외모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호르몬의 변화만큼은 참 거스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45세가 넘으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 체형도 많이 달라져서 옷 입을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코디와 스타일 지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너무 루즈한 핏의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살을 가리려고 큰 옷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의 하의를 모두 너무 루즈하게 입으면 옷의 면적이 모두 내 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몇 살처럼 느껴지시나요? 살집이 있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얼굴 모자이크를 지워보면 앳단 얼굴에 마른 체형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셔츠와 아우터, 팬츠까지 루즈핏으로 입으니 몸집도 매우 커 보이고 나이 든 사람처럼 느껴지죠. 여름이 되면서 원피스에 손이 많이 갈 텐데요. 원피스의 경우 루즈핏은 사람을 더욱 커 보이게 합니다. 특히 가슴이 크고 상체의 살이 많은 타입이라면 가슴부터 부안 부분이 모두 내 살로 보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땐 원피스에 딸려있는 끈이나 벨트를 해주시고 그게 없는 스타일이라면 갖고 있는 벨트 중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코디해보세요. 벨트를 해주면 원피스의 부안 부분을 눌러주어 더욱 슬림해 보입니다. 벨트가 부담스럽다면 원피스를 고를 때 허리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고르세요. 적당한 핏의 원피스는 아랫배가 도드라지지 않아 입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행이 지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는 유행의 텀도 빠르고 유행에 따라 핏이나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중년의 여성이라면 결혼을 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이나 물건은 바로바로 구매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행이 지나버린 옷들도 그냥 올해 한 번 더 입자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잘 해지지 않는 청바지는 유행과 상관없이 계속 입게 됩니다. 물론 꼭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핫픽스나 자수가 놓여 있거나 예전에 유행한 심한 디스트로이드 진, 워싱이 과한 청바지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면 이제 보내주셔야 해요. 청바지를 유행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입고 싶다면 스트레이트 핏의 특별한 장식이나 워싱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주세요. 한동안 스키니가 유행했었고 지금은 와이드, 세미 와이드, 세미 부츠컷도 많이 입으시는데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는 예전에도, 지금도, 언제 입어도 촌스럽거나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속옷 선택입니다. 중년이 되면 탄력은 떨어지면서 살이 치기 때문에 기존의 얇은 끈 브라와 삼각 팬티를 착용하면 이렇게 뒷모습이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속옷이 누르는 곳은 들어가고 그 압박으로 속옷이 없는 부분은 더 튀어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넓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에 밀착되는 심리스 브라를 입어보세요. 후크와 봉제로 울퉁불퉁한 브라보다 훨씬 편하면서 라인도 살려줍니다. 팬티의 경우 삼각 팬티를 잘못 입으면 엉덩이 윗부분이 한 번 더 튀어나와서 엉덩이 4개가 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모달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박음질 없이 만들어진 팬티를 선택하거나 인파선을 누르지 않아 편안하고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사각 팬티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각 팬티의 경우 체형에 따라 또는 재단에 따라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할 수가 있어서 사각 팬티가 처음이라면 세트보다는 낮장으로 구매하여 입어보고 재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보정 속옷을 입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발목 스타킹입니다. 정장 바지를 입을 때 양말을 신기는 좀 그렇고 맨발로 신발을 신자니 발이 아플 것 같아 발목 스타킹 신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바지에 가려져서 발목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 바지가 올라가면서 발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럴 땐 무릎 밑까지 오는 판타로 스타킹을 신거나 신발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더신 형태의 페이크 삭스를 신어주세요. 하지만 스타킹은 앞이 막힌 구두를 위한 아이템이므로 샌들에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샌들을 신을 때는 발톱이나 발뒤꿈치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발톱과 갈라지고 구둔살이 있는 뒤꿈치는 나이 들어 보이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올드한 느낌의 신발입니다. 신발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코디도 크게 달라 보이는데요. 이런 신발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중년 신발이라고 불리우는 이 신발들의 특징은 뒷굽이 둥글고 펀칭, 비즈, 핫픽스, 망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발들은 볼이 넓고 비교적 굽이 폭신해서 한 번 신으면 그 편안함에 멋을 포기해서라도 계속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신발들은 신는 순간 10년은 늙어 보이니 다른 편안한 신발로 대체해보세요. 중년의 나이에 신기 편한 신발들 어떤 게 있을까요? 펀버스와 운동화류는 활동성과 편안함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고 이런 단어와 샌들도 멋스럽게 신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염색과 화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이걸 스타일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로 인해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멋내기 염색과는 달리 3, 4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 짙은 머리색을 갖고 있는 동양인에게는 단 한 주만 염색이 늦어도 너무나 선명하게 흰머리가 보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특히 관자놀이 부근의 흰머리는 3주가 되기도 전에 희끗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마스카라 타입의 세츠 커버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앞머리가 많은 기밑머리 부근과 관자놀이 부근에는 큰 브러쉬 타입보다 훨씬 커버가 잘 됩니다. 칠해주고 드라이기로 한 번 말려주면 하루 종일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생기있고 맑았던 피부는 점점 더 메마르고 누런 빛을 띄게 됩니다. 또한 처짐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죠. 아무런 메이크업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에 볼륨을 살려주는 입체 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밑화장으로 얼굴에 어둡고 꺼진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눈과 입술을 간단히 바르고 볼터치로 생기만 더해주고 외출해보세요. 5분 투자로 외출이 훨씬 자신감 넘치고 즐거워집니다. 핵심 정리해볼게요. 나이 들어 보이는 코디와 스타일 첫 번째는 너무 루즈한 핏의 의상입니다. 과한 루즈핏 의상은 더 뚱뚱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셔츠는 안으로 넣어서 핏을 잡아주고 원피스는 허리끈이나 벨트를 매주세요. 그게 부담스럽다면 허리에 라인이 들어있는 원피스를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 핫픽스, 자수, 과한 워싱 등 예전에 유행한 청바지는 보내주세요. 유행 타지 않는 청바지를 원한다면 스트레이트 빛의 워싱이 과하지 않은 청바지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잘못된 속옷 선택. 울퉁불퉁한 뒤태은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심리스 브라와 사각 팬티 또는 보정 속옷으로 라인을 정리해주세요. 네 번째는 발목 스타킹입니다. 자리에 앉아도 밴드가 노출되지 않는 판타롱 스타킹이나 신발을 신으면 보이지 않는 더신형 페이크 삭스를 신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올드한 느낌의 신발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발은 발은 편하지만 올드한 느낌을 주어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편안하지만 세련되고 멋스러운 컨버스, 운동화, 단화와 샌들로 그날의 코디를 마무리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염색과 메이크업입니다. 아무리 멋진 코디를 해도 흰머리가 눈에 띄면 나이가 들어 보이죠.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관자놀이 부분과 귀밑머리는 희어지는 주기가 더 짧으니 세찔 커버 마스카라로 관리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기본 화장으로 고르지 못한 피부색과 그늘진 부분을 커버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눈과 입술 화장, 볼토치로 생기를 더해보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는 6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 한번 실천해보시고 친구들보다 10년 젊어지는 멋진 봄 되세요. 감사합니다.